투자 어떻게 할 거야 편하지 않는 샤워즈 난 철들 생각이 없다 요즘 월세 40만원짜리 달고 60까지 까불 생각이 다 용돈 좀 달래야 꼭 로또를 하시길 바란다 한 뚝배기 하시길 버블티를 뚝배기를 먹네 아주 완벽한 냄새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불어났다 어우 냄새 어우씨 아 뭐야 이거 와우씨 어우 냄새 잠시 멍 때리면서 물먹는 중이다 누가 그런 것 같다 일어나서 먹는 물이 보약이라고 회사 쉬는 날에 난 거의 가는 곳이 있다 헐 완벽한 냄새나는 적 발견 하루에 저걸 두 번 보다니 저걸 두 번 보면 로또를 사라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로또를 하시길 바란다 엄마 아버지 배로 가는 길이다 뭐 가봐야 잔소리만 하시겠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침해져서 잔소리 하시는 분이 한분밖에 안 계셔서 속상하다 엄마가 밥 얻어먹으러 왔어 그럼 빨리 밥 해줘야지 뭘 밥 해줘 밥은 있어? 밥은 있어? 밥은 딱 한 그릇 딱 남았네 아버지 식사하셨어? 아버지? 밥 먹었지 기억하시네? 안 먹었다고 또 살펴놨더니 아빠 아들이 사준 퍼즐 어디 있어? 이렇게 맞추면 안돼 난 엄마한테 지금도 쓸데없는 말을 한다 정말 어린애 같은 행동으로 엄마 아빠 앞에서 계속 까문다 모르겠다 엄마 표정에서 살짝 행복함이 보이는 것 같아 지금도 무작정 계속 까문다 지금 나이 50인데 60까지 까불 생각이다 아빠가 사놨는데 오르토 사놨는데 드시고 계시네? 이건 막 과일 같은 것만 섞어 드려야 돼 여기다가 뭐 그거 이거 소금 이거 후추 이거 나는 이거니까 맛있다 이거 후추 해주세요 제조를 해주세요 잘 해주네 간 좀 보셔야죠 간 좀 봐주세요 간 좀 봐주세요 맛있나 안 맛있나 저어서 어때요? 괜찮아요? 그건 뭐예요? 뭐지세요? 엄마 앉아 여기 앉아 아들이만 먹는데 어디 도망가려고 또 일하려고 그러지 또 앉으세요 왜 앉혀? 자 거기 가만히 계세요 요즘 월세 40만원짜리 달고 돈이 없다며 속상해 하시는 엄마 너무 속상해 하시길래 농담 같은 이상한 말로 엄마를 설득시켰다 엄마 아들이 국회의원 시의원 돈 엄청 많은 사람 됐으면 좋겠지 근데 엄마 그런 사람들은 엄청 바빠 국회의원들은 나라 챙겨야되지 시민 챙겨야되지 그래서 엄청 바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 벌라고 엄청 바쁘지 근데 아들은 어때? 돈 엄청 없으니 함가하잖아 엄마 아빠 엄청 많이 벌어오고 좋지? 그치? 어떤 게 좋아? 지금 아들이 좋아 엄청 바빠서 엄마 안 벌어오는 아들이 좋아 엄마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해 보시더니 그래 지금이 좋지 그러시더라 작전 성공이다 이따 갈 때 용돈 좀 달래야겠다 이게 못내면서 엄마랑 아버지 핏줄 때문에 그런거에요 나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엄마 이게 뭐야? 피가 물보다 차다 그거 왜 싸주려고 나? 아 나 집에 있다니까 사골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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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살 먹으라고? 응 아 먹으라고? 볶아도가 좀 덜 익었네 조그맣게 잘라주세요 그렇죠 엄마 것도 만들어야지 엄마가 찍어 엄마 찍어 아빠 찍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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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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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간장 찍어서 먹어보고, 샐러드도 먹고, 그것도 먹자. 엄마 이거 앞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엄마 얼굴을 찍었는데, 계속 이렇게. 자, 이렇게. 뭐야, 팔을 찍고 있네, 엄마. 여기를 찍어야지, 과일을 찍어야지. 응, 됐어. 과일, 보여. 응, 됐어. 보여, 이렇게? 이렇게 딱 붙여놓고, 물을 갖다 붙여넣어. 됐다, 됐다. 다 끓여. 아빠 하나 드리고. 응, 할아버지. 어르신과 아들이 해왔어. 맛있지? 맛있어, 아버지? 모르겠어요? 한 숟갈 줘봐. 엄마 한 숟갈 안 줘? 안 줘요, 아버지. 뭘 그렇게 긁어두셔. 할아버지, 내가 목욕 시켜줬으니까, 그리고 나를 목욕을 보여줘야 안 되겠어? 이제 저를 그때 목욕을. 목욕을 잤는데, 돈 때문에. 아, 알뜰한 우리 엄마죠. 대단합니다. 엄마, 이거를 대충 푸고, 엄마 버리는 사람이 엄마한테 되게 부자고, 엄마나 나랑 이렇게 싹싹싹 긁어봉사해서, 엄마가 가난한 사람들이네. 뭘 말해, 엄마? 응. 같이 먹으니까 맛있지 않아? 응. 여덟. 맛있어. 같이 먹을 거 있으면 안 돼? 응. 이거 해 먹어, 엄마. 응. 짜잔. 이거 안 사고 왜 돈 모으는 거야? 그럼. 엄마 이거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버블티? 저버려 보니까 엄청 잘 먹던데. 이거 빨아도 빨대로 안 나오는데, 막히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네. 섞어 일단. 아이고, 차도와. 섞어 일단. 엄마, 내 좋은 방법 있어. 잠깐만, 들어봐. 차도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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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뚝배라 하실래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엄마,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없어. 그게 원래 먹어야 되잖아, 그거 원래. 같이 먹는 거잖아, 엄마. 배가 나오는 거는 없잖아. 안 나오지. 빨아봐, 그거 안 먹어. 빨대로. 엄마, 국물만 먹으면 같이 먹어야 돼?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응? 엄마가 좀 좋아해 자 한번 써봐 아 버블티를 뚝배기로 먹냐 우리 엄마 아 시원해? 잘 사왔지?